가을을 담는 그림을 그려봅니다. 역시 가을의 그림, 꽃이 제격입니다. 우리의 그림, 붓과 먹으로 한지위에 그리는 그림, 선을 몇 개 써서 간단히 많은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 그림의 장점 오늘의 그림도 그 장점을 살려 마음껏 가을을 누려봅니다. 그림을 막 시작하는 모든 화가들, 좋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그릴 것인가 오늘의 작은 주제로서 그 답을 찾아 봅니다. 좋은 구도, 컴포지션, 그것들을 갖추면 좋은 그림이 됩니다. 여러가지 요소들이 있는 컴포지션, 그 구도 내에 컨트라스트 사물의 대비들을 이용한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 자체가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사진에서와 같이 꽃들이 배경과 대비되어 아름다움을 뽐내는 그림으로 남겨봅니다. 오늘의 그림, 붓과 먹으로 한지위에 스케치를 합니다. 붓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면 그림 그리기 너무나 쉬운 것이 우리 그림의 특징입니다. 우리 그림도 서양의 그림과 같이 펜으로, 붓으로 스케치를 하는 밑그림을 그립니다. 우리 그림과 서양 그림의 차이라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붓을 사용한 우리의 그림 이미 우리 그림의 스케치는 스케치는 과정에서 그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붓에 묻어있는 먹의 농도 붓이 만들어내는 선의 느낌에서 그림이 완성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림의 특징이며 서양 그림과의 차이인 것입니다. 즉, 서양 그림은 스케치를 하였던 밑그림에서 색을 더하려는 또 다른 작업을 하는 것 그러나 우리의 그림은 붓이 갖고 있는 특징으로 인해 먹의 농도, 콘트라스트를 만들어낼 수 있고 붓이 갖고 있는 선의 느낌에서 내가 그리고자 하는 사물의 질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꽃그림을 그리며 꽃그림 그리는 요령 하나 모든 사물을 그릴 때 그 사물은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꽃그림에서 또 다른 꽃을 그릴 때 그것은 같은 패턴을 유지하며 모양을 달리합니다. 그것을 오늘의 그림에 적용하여 패턴을 가지고 집중하여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면 그것이 나의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항아리를 그리며 선을 긋습니다. 붓으로 만들어내는 선 붓이 만들어내는 외곽선은 항아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질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것은 붓이 물을 머금거나 먹의 농도를 조절하게 되면 충분히 내가 원하고자 하는 질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선을 그리며 선에 집중하는 그림 우리의 그림의 특징인 것입니다. 보여지는 영상과 같이 우리의 붓은 몇 개의 점과 선을 통해 모든 사물들을 손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림을 익히고자 하는 것 곧 붓사양법을 익히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붓사양법을 익히며 여기에 우리 종이의 특징을 온전하게 이해할 경우 아주 손쉽게 서양 그림에서 표현할 수 없는 멋진 질감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말미에 잠시 한지가 표현할 수 있는 질감 마크 맥킹을 시도하여 보았습니다. 영상으로 경험하시고 여러분의 그림도 이와 같이 다양한 표현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꽃잎 그리기 모든 작업에서 반복됨은 지루함이 아니고 명상의 시간으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게 같은 내용을 반복하며 무화의 지경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오늘의 그림 꽃을 그리며 많은 패턴을 반복하여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의 결과 작가조차 그 결과물의 내용을 보고 놀라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림의 특징입니다. 영상의 일부분 재미삼아 크로마키 연기 피어오름을 표현해 봅니다. 재미로 잠시 눈 유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미있게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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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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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